구름의 촉감이 내 양손의 맛 닫고 있는 그런 삶을 사니까 베이프는 분명 비싼 옷이야 생각했지 분명 어제까지 난 늘어가는 통장의 장구를 봐 주러가는 부모님의 걱정과 내 노래였던 여자들이 연락와 그 번호는 한국국도의 본이야 넌의 심리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때의 나와 같은 맘이 됐구나 올려다보면 양손을 뻗었지만 네 순간 맘을 전해버렸으니까 구매네 이제 다시 전화하지 말아줄래 이제 내 목소리에 듣고 싶은 맹물을 데려 들으면 돼 네가 나를 버린 사이 나는 변해버렸어 만약 지금의 나랑 너는 달랐어 새해 가왓다 잼부야 오늘은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잘 봐 아마 난 네가 다시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별일 거야 예 눈에 물어볼 게 조금 있는데 잊지 않고 너네가 날 버릴 때 무슨 취급하면 나를 버렸니 내가 혹시 모두의 맹인 줄 알았지만 아닌 거야 너는 별의 조각을 당해버린 거야 모든 후회는 너네 거야 잘 챙겨서 가져가 진짜 너는 issue árias 우리 해주세요 저희 감사합니다.